재미있다. 여주인공은 호롱언니. 저.. 제일 반려진. 남주인공은 언니. 하영이는 남주인공의 옛사랑. 그래, 좋았어. 어떻게 할 수 있어. 해보자. 지금 내 시나리오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자, 시작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자, 카메라 롤. 액션. 여자 주인공이 이제 일을 하고 있어. NG NG NG. 여자 주인공이 너무 이뻐. 하이 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타난다. 자, 여자친구 일하는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거야. 딱 눈이 맞았죠? 아, NG NG. 지은한테 가렸어. 아, 죄송합니다. 아, 딱 가려고요, 딱 가려고요. 근데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았어. 빨리 시작해. 빨리. 자, 시작할게요. 하이 큐. 야, 하이 큐. 응. 자, 시작할게요. 하이 큐. 요즘 세상에 변한 것 같아 예전엔 안 떴 말들도 하고 내 앞에서 내 눈을 보고서 얘기해 솔직하게 무성이한 눈빛 따분해한 표정 예전과는 다른 행동과 말투 시원하게 말 돌리지 말고 얘기해 오랜만이네 여긴 어쩐 일이야? 그냥 너무나 나왔는데 여기 있을지 어? 왔어? 어? 이거 누구야 얘는? 저.. 이게 사실은 누구세요? 저요? 지은 씨의 여자친구 저 남자답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제 거에요 제 거거든요? 아니요? 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저 뭐 하는 사람이래요? 뭔데요? 저 뭐 하는 사람이래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아 가시라고요 아 잠깐 왜? 누구한테 싸우지?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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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저 서울에서 외국에서 전화단어 있어요 야 너 나 좋아잖아 너 나 좋아잖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푸비뿌 너는 내 전부 푸비뿌 너는 내 전부 푸비뿌 너만 보면 난 기분 다 좋아 넍 너는 내 전부 푸비뿌